자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정의 하나 잘못돼 가지고 패스 ms 가 좀 많았어 이긴 했는데 자 이 장면이야 자 이 장면 인데 한번 보세요 자 이 장면이 되 보세요 자 지금 드럽다 여깄죠 자 드럽다 여깄죠 드럽방 어떻게 되냐 공 따라 내려와 공이 내려가죠 자 계속 내려와 드럽고 계속 내려옵니다 마우스 보세요 드럽고 계속 내려와 자 수비수 들어옵니다 우리 편 수비수 자 수비수 스위퍼 들어오고 있어 스위퍼 자 스위퍼 아 훌륭하죠 스위퍼 마지막 후반까지 와서 지금 주루를 막고 있습니다 자 우리 드럽바 굉장히 열심히 뛰죠 토탈 사커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자 드럽바 이제 올라갑니다 보세요 자 드럽바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드럽바 다시 올라가 같은 편 수비를 못 믿는거지 니들은 못 믿어 니들이 뛰던가 내가 뛰겠다 자 드럽바 올라가죠 갑자기 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드럽바 갑자기 자 이것도 눈여겨보실께 잘 보세요 드럽바 주고서 갑자기 또 일로 막 뛰어와 자 보세요 미친듯이 뛰어옵니다 미친듯이 그쵸 여기까지 또 오기는 와 자 이 장면이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드럽바의 움직임 자 오늘 패티 전까지의 드럽바의 움직임이었죠 제가 정확히 영상을 가지고 있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거에요 그리고 오늘의 드럽바 움직임 자 오늘의 드럽바 움직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자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 오늘의 드롭바 움직임 볼게요 자 기존 드롭바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한번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자 복귀 쪽 보겠습니다 드롭바 일단 위에 있죠 위에 있고 자 수비 때 이제 얼마나 내려놓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미니맵 지금 보시면 드롭바가 위에 있어 아직 많이 안내려왔어요 자 어떤게 드롭바인지 모르겠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려요 추천과 즐겨찾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여기 한명 두명 세명 있죠 지금 어떤게 드롭바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두개 뒤에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 드롭바 최전방에 있죠 자 아까전에 그 드롭바가 우리 수비형 미드필러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최전방에 있는거 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안내로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지금 이 장면 큐떡에서 드롭바가 옛날같은 이 장면은 좀 아니었고 이렇게까지 안끼었었거든요 요거 좀 변화 생긴거 같고 자 일단 뒤로 또 넘겨서 계속 움직임 체크할게요 자 드롭바 보시면 지금 이게 드롭바입니다 자 미니맵상에서 이거에요 미니맵을 보시다가 화면을 보세요 자 미니맵 보세요 여기 있죠 자 좀 내려오죠 내려오죠 자 내려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드롭바 우리편에 공장동 순간 올라갔어 자 드롭바 여기 보이죠 또 미니맵상에서 여기 있죠 가운데 어 안내로와 드롭바 지금 안내로고 있죠 자 조금 빠르게 넘길게요 계속 빠르게 넘겨볼게요 내려오나 안내로오나 자 지금 보시면 드롭바 계속 안내로고 있죠 자 드롭바 계속 안내로고 있어요 자 드롭바 지금 계속 전진해 있네 목진아님 어서오시고 자 이렇게 뺏겼을때 지금 이렇게 공 뺏겼을때 이제 드롭바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공 뺏겼을때 여기서 드롭바가 내려오는데 지금 보시면 어 안내로와 드롭바가 안내로와 자 참여도 개선된거 같은데 이거 잠수함 패치 어 여러분이 몰때 어떻게 지금 드롭바 여기까지 내려온거 아까 보셨잖아 여기 있죠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봐야되지 이거 자 드롭바 안내로고 있죠 지금 자 보시면 드롭바가 잘 보세요 호날두는 공격 참여도 3이잖아 자 호날두랑 같은 라인에 있어 드롭바가 잃은 적이 없었어 항상 밑에 내려와 있었는데 같은 라인에 있죠 토레스는 모르겠네 자 만약에 토레스도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된다면 장난 아니죠 토레스도 이제 가격 꽤 오를겁니다 어 계속 여기서 드롭바 안내로오지 자 참여도 패치가 어느정도는 아니 잠수함 패치가 어느정도 맞는거 같은데 이거 드롭바가 지금 최전방에 있죠 이런적이 없었어 지금 어 드롭바 한번도 안내로고 있죠 자 계속 볼게 계속 볼게 넘기고 어 여기 여기서 드롭바가 내려오는데 호날두 같이 내려왔어 같이 내려왔어 이거 봐줍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 차이나는게 있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누구지? 피곤가? 아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드롭바 드롭바보다는 좀 늦게 뛰고 있어 아 더 앞에 뛰고 얘가 지금 드롭바보다 더 앞서서 뛰죠 공격 참여도가 3이고 얘는 2인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애들 움직임이 다 빨라졌어 전체적으로 질라타는 내가 없어서 모르겠네 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드롭바 지금 보시면 얘가 드롭바 같아 미니냅 보시면 어 요 아래쪽에 최전방에 있는 드롭바 같거든요 호날두구나 아 호날두구나 호날두구나 미안해요 호날두 카카였구나 자 카카 공격 참여도 3이죠 확실히 카카보다는 조금 더 하고 지금 이 장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역습 당할 때였는데 자 보시면 아이 지나갔네 또 조금 내려와 드롭바가 호날두보다 조금 내려오긴 해요 자 조금 내려오긴 하는데 어 옛날보다는 어 옛날보다는 안 내려와 옛날보다는 안 내려오고 어 후반전 가볼게요 자 어서오세요 야구소녀 코나님 자 보시면 자 여기 드롭바 이제 움직임 봅시다 안내.. 아이씨 자 드롭바 내려오다 멈..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좀 내려오죠 자 중앙선 아래로 어 내려오고 더는 안 내려오네 자 드롭바 지금 자 여기서 안 내려오죠 여기서 미니넷 보시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드롭바 제가 끝나고 나서 또 한가지 어 얘기해 드릴게요 자 드롭바 지금 가만있습니다 자 드립.. 드롭바 지금 가만있죠 여기 가만있죠 자 이게 지금 어 컨디션때문에 그런지 내가 확실히 못하겠어 방금 산거라서 안 내려오죠 자 안 내려오죠 드롭바 컨디션때문인데 확실히 모르겠네 자 안 내려와 야 이거 멋있었는데 이걸 못넣었어 아잘 아 겁나 멋있었는데 아 차면은 컨디션문에 무관해 오케이 자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증명된게 맞다면 드롭바 부활인데 드롭바 부활인거 같은데요 자 드롭바 자 드롭바 안 내려오죠 지금부터 보시면 드롭바 어 내려오.. 조금 내려오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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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어 드롭바 여기 서있죠 다시 자 팀플은 이따가 이따가 하든 말든지 합시다 자 자 드롭바 이제 내려오죠 드롭바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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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자 미니맵 여기까지 오다가 더 안내려와 드롭바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드롭바 여깄어 안 내려오죠 드롭바 안내려오네 자 드롭바 안내려오네 자 여기까지 봐도 어 드롭바가 확실히 좋아진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롭바가 달라졌죠 우리 드롭바가 달라졌어 자 드롭바 한번 어 볼게요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매물 얻고 자 빨리 사야지 뭐해 빨리 안사고 드롭바 사야지 자 자 동영상을 보시고 모르시겠어요 자 동영상을 보시고 모르시겠어요 자 뭐해 이걸로 드롭바 이거 오천하던거잖아 빨리 사야지 아이고 사전기 뭐 망하면 망하면 어때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사전기 난 해볼게 사전기 해야지 아 움직임 아 움직임 달라졌잖아 지금 아 나만 느끼는거야? 저만 느끼는 아이고 움직임 달라진거? 아 그럼 나만 사지 뭐 나는 사놓을게요 나도 괜찮은거 같애 아 사놓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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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딴것도 개선되었는데 그래도 드롭바만한게 없기 때문에 드롭바가 히든이 제일 무서운 선수에요 화려한 개인기 예리한 가마차기 제가 추천하는 모든 모든 히든과 그걸 다 갖고 있는 선수가 드롭바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나 노현진 유저잖아 이럴때 한번 올인하는건지 이럴때 한번 올인하고 다 살게요 아직 아무도 안사 어? 누구랑 같이 산다 누구랑 같이 사네 이거 다 사고 얘기합시다 다 사고 다 사고 얘기합시다 드롭바 확실히 확실히 좋아졌는데 아 이거 이럴때 꽉 차면 어떡해 큰일난다 큰일난다 아 이럴때 선수단이 꽉 차냐 그만사 그만사 그만사세요 얼베는 내가 살 돈이 안돼 그리고 오르면 시즌카가 더 많이 올라 예 어 내가 다 살게 자 여러분 안팔리는거 있으면 저어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눈에 띄게 좋아졌네 눈에 띄게 눈에 띄게 드롭바는 월드베스트 아니면은 저거 20 유저 202 유저 그쵸? 드롭바는 두개밖에 없잖아 어 다 샀네 이제 어 662면 이제 못사네 아 괜찮아 자 이럴때 무리안하면 언제 무리하겠어 그쵸? 아 한시간에 400이었다고? 드롭바 두달 얼마전에 원래 5천하던 선수잖아 저는 드롭바가 만약에 어 이게 엔진이 잠수암패트가 맞다면 겁나 좋아질거 같아요 어 아이 못산다 이게 아 이거 팔려야되는데 그런거 언젠가 팔리겠지 아 한시간전에 샀어? 아 부럽다 뭐 700도 싼거지 뭐 아 자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? 움직임 보니까 자 한번 더 솔직히 말할게요 자 저 두판 했잖아 여러분 늦게 오셔도 잘 모를텐데 어 저 두판 했어요 아까전에 드롭바 빵카로 한번 했거든요 자 두판 했어 자 잠깐만요 자 자 서경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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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강자라고 하지말고 어 이걸 딱 유튜브로 올릴게요 아이고 이거 방송 녹화을 쳐서 않았구나 네 서경스